안녕하세요. 헤어디자이너 슈현입니다. 저는 오늘 언밸런스 보브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았는데요.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커트의 테크닉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션과 라운드성이라고 생각해요. 제 몸이 따라가면서 패널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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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짧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길어지는 느낌의 형태를 저는 오늘 잘라보았는데요.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나 약간 좀 세련미를 많이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도전하시면 아주 좋은 스타일입니다. 제 스타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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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